일상의 행복이 가득한 도시 김포 시 승격 24년 만에 대도시로 도약하는 김포시 영상 중간중간에 퀴즈 이벤트 힌트가 숨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2011년 말 기준 26만 9,168명 2021년 말 기준 50만 3,935명 10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 7%에 달한 김포시가 이제 대도시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전국에서 18번째 대도시 진입입니다 그렇다면 인구 50만의 대도시 김포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는 김포시가 직접 할 수 있어요 김포의 각종 개발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거예요 전반적으로 김포시의 행정 권한이 대법 확대되어 행정 절차는 간소화하고 시민 편익은 더욱 높아질 예정입니다 자, 이제부터 놓치지 마세요 선물이 팡팡 터지는 퀴즈가 나갑니다 혹시라도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상을 다시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댓글로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2022년 1월부터 인구 OOO명의 OOO씨에 진입했습니다 추첨을 통해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 푸짐한 상품을 선물해드립니다 당첨자 발표와 안내사항은 영상 아래의 더보기란을 꼭 확인해주세요 메트로폴리스로의 대도약을 위해 50만을 넘어 80만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품격 있는 도시로 나아갑니다 풀라이프 김포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